B주님 어? B주님 이제 나옵니다 어, 이제 나와? 잘 나와? 아 네네, 잘나옵니다 오케이 다 왔나? 전 왔습니다 성원이 있고 대준이 있고 저 있어요 혜원이 있고 류천이도 있고 누가 놨지 지금? 어, 지금 준영님하고 팀장님 안 오신 거 같습니다 영준님은 다른 회의하고 오신다고 했고 준영이는? 아 저 있어요 삐쭈님 어 뭐야 아 캠이 없는 거야? 아 네네 잠시만요 지금 거의 연결됐거든요 어 천천히 해 어 준영아 이제 나온다 아니 근데 하두리 캠 뭐야 저거 언제쩌 거야 와 저거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게 아직도 있어? 아 네네 저도 캠을 거의 십 몇 년 만에 키는 거라서 좀 많이 신경 쓰이나요? 아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준영아 너 딜레이가 좀 있네 아 딜레이가 있나요? 저는 없는데 어 너는 당연히 없지 근데 뭐 그냥 진행할게 그럼 다 온 건가?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시작합시다 혜연아 첫 번째 한건이 뭐야? 아 네네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듣고만 있을게요 어 준영아 알겠어 웬만하면 말하지마 혜연아 첫 번째 한건이 뭐라고? 일단 빈지노님이 삐쭈님 셰트아웃 해주신 건 네 빈지노님이 삐쭈님 셰트아웃 해주셨더라고요 에? 빈지노? 랩 래퍼 빈지노? 와 말도 안 돼 진짜요? 어? 빈지노님이 삐쭈님 같은 좆밥을 왜 아니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좆밥을 왜 그러게요 삐쭈님 같은 좆밥을 왜 그랬을까요? 아니 너무 좆밥 좆밥 하지 말자 자존감 떨어진다 아니 근데 왜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네? 래퍼 빈지노가요? 아니 삐쭈님 같은 좆밥을 왜 아니 준영아 너는 그냥 너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웬만하면 어? 말도 안 돼 빈지노님한테 얼마 주셨어요? 빈지님? 와 아니다 진짜로 나는 아직도 지금 재생 목록에 진호형 재즈 팩트 시절 노래가 있어 진짜로 아니 그럼 저는 진호형님 유치원 시절 사진도 있습니다 에? 그게 너한테 왜 있어 유치원 시절 사진이 어 사실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런 영양가 없는 구라를 까는 거야 아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그냥 듣고만 있을게요 와 그럼 저희도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뭐 진짜 돈이라도 드려야 되나 혹시 빈지노님 계좌번호 아는 사람? 어 저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모릅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런 영양가도 없는 구라를 까는 거야 자꾸 아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아 뭐 우리도 뭐라도 좀 어떻게 해드려야... 어 저도 계좌번호는 모릅니다 삐쭈님 아니 준영아 알았어 그냥 대답하지 마 너는 아 그리고 마이크는 왜 이렇게 딱 붙이고 말해 어 저 좋은 생각 떠올랐습니다 어 뭔데? 저희 채널 이름을 장삐쭈가 아니라 빈지노TV로 바꾸는 거 어떠세요? 아 아예 그냥 채널을 드리자는 거야? 아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샤라웃 아 네네 말 안 하고 있을게요 네 그 정도는 돼야 샤라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? 저희는 뭐 치킨집 하나 차려가지고 어 미안하다 얘들아 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영주님 오셨군요 어 미안하다 빈쭈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? 영주님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어 이제 됐니? 아 너무 커요 너무 커요 팀장님 너무 큰다 아 지금은? 네 팀장님 됐습니다 아 네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? 아 그 래퍼 빈지노님이 저희 채널을 샤라웃 해주셔가지고요 그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? 진짜 빈지노가?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쟤 왜 저러니? 아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그냥 저희 채널 이름을 빈지노TV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의견은 누가 낸 거야? 어 준영님이 내셨습니다 준영이 오늘 좀 이상하네 어떻게 뭐 저희도 샤라웃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방금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떠오르긴 했거든 어 진짜요? 뭔데요? 그 어떻게 보면 빈지노가 나가... 나가신 거야? 제가요? 제가 언제요 성원님? 성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자 아니 근데 아까부터 이거 뭔 소리야 이거? 되게 익숙한 소리 같은데 이거 고스톱 소리 아닌가요? 아니 누구야 회의 시간에 고스톱 치고 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야 다 조용히 있어봐 저도 아니에요 아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있어봐 혜원아 너만 지금 깜빡거린다 아이씨 쌌네 급한 말 하고 끄자 혜원아 찐막하고 끌테니까 진행하고 계세요 아 그래 진행하자 그럼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? 어때? 어 혹시 지금까지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? 어 근데 뭐 말하고 나니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팀장님 말 시작하시고 바로 끊겨가지고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또 나가신 거야? 어 들어오셨습니다 어 나가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어? 아 아 어? 아 어 어? 어? 아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? 어? 아 죄송합니다 재밌어가지고 혜원아 아직도 안 끝났어? 아이씨 쌔키 아이씨 쌔키 아 나간 거야? 어 아마 다 털리신 것 같습니다 혜원님 맞고 진짜 멋지시거든요 아... 그냥 접자 어? 뭔 놈의 화상회인이야 어? 접어 접어 어 쟤야 접어 접어 뭐? 마 닥치라 개시기야 마 닥치라 개시기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류찬아 뭔 일이야 성은아 뭐래? 아 세상에 이태까지 마이크 꺼져있으셨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아 나는 또 뭔 일 난 줄 알았네 아 놀래라 아니 어차피 너 말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마 닥치라 개시기야 마 닥치라 그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가지고 왕따 당하는 줄 아셨답니다 아... 개판이구만 진짜 아 접자 해산 해산 어 피추님 저 할 말 남았습니다 어 뭔데 말해 어...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닥치라 아니 어떻게 마이크가 꺼진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류찬님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알았으니까 나가 준영아 끝났으니까 나가 네 아 장피추 때문에 아 장피추 때문에 장피추 때문에 감사합니다.